아니 그 나오신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새로운 분하고 얘기해야지 자 아니 그 햇살 쓰시고 네 아 마이크가 저기에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저요 그냥 김선정이요 김선정씨 무슨 동네에 살고 계세요 복대동이요 아 이분은 복대동이시구나 네 어저께 그 하이마트 팀들을 보셨다는데 하이마트 커플이에요 네 아 그쪽 분들하고 아시는 분들이세요 현재 무슨 일하세요 주부요 네 주부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부님들 네 오늘 주부님들이 단체로 오셨어요 네 개모임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개모임은 얼마에 한 번씩 모이십니까 날마다 해요 개를 날마다 해요 아니 개가 몇 개나 되는데 좀 많아요 30개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20개 어 그러면 그 돈 다 갖고 다 어떻게 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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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대충 그냥 다 해요 그냥 다 해요 다 마시자로 다 보내는 겁니다 아니 뭘 뭐 아뇨 맞아요 아 두 분이 나오셔 갖고 싸우세요 의견이 통일이 돼야지 다른 팀이세요 서로 안일이야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쪽이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건전한 친목 도모를 위해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마셔요 좋은 일에 쓰는 아니죠 좋은 일에 쓰는 아 그러세요 어디다 쓰세요 좋은 일 그죠 소말리아에 그 아니 국내도 있는데 무슨 소말리아 까지 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 구라 예즈마니처럼 구라예요? 아니 누구말이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가겠는데 무슨 노래 불러줄 거예요? 희나리아 어느 분이 부를 거예요? 같이 해요 구창고 이 남성으로 해줘요 네 네 아니 이쪽 분이 하셔야지 김서정씨가 하셔야지 네 네 네 자 어 지금 들어오신 분은 조금 무서워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제일 포스가 느껴져요 아 그래요? 김서정씨가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은 팬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네 같은 편 엄마 사랑을 셋이 했던 나의 맘 네 그렇게도 그대에겐 무섭기도 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누구만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잊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손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인데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대색하기 싫어하는 날이 왔어 아무튼 Annika 아미 다 esse 어머 너 지나가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에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주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배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어 배색하기 싫어하는 이 날이 갔어 자 주분 뚜웻으로 노래 잘 하셨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강인님 반갑고요 장민님도 오셨습니다 얼마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